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히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하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더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아무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종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길에 미던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까 나를 더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아무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고열로 사신자 아닙니까 고열로 사신자 아닙니까 고열로 사신자 아닙니까 나를 더우소서 일으키소서 고열로 사신자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나를 더우소서 아멘 아멘 아멘